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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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저는 진해 덕산 성냥을 들리신다고 합니다. 성가대 7위를 맡고 있습니다. 강희수라고 하고요. 지금 불러 드릴 노래는 모차르트 달렐루야입니다. 모차르트 달렐루야는 4곡으로 되어 있어요. 숫자 대 6위나 대 6곡인데 기쁘하고 용략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. 맨 마지막 곡 알렐루야는 단독으로 많이 애초하거든요. 그리고 찬양한 세배의 기도라. 말씀이고 자꾸 자꾸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 와서 제가 노래하니까 참 행복합니다. 알렐루야 돌려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할렐루야 – 동 신나와루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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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